오늘 진짜 1년이 굉장히 오로라 정말 팬이 많고 우리도 많이 기다렸고 일단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건강으로 엔카운트 다운해서 모제도 하고 이렇게 이거보다 가까이서 얘기 나누고 얼굴 보고 진짜 요즘 정말 잠을 되게 못 자는데도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데 피곤한 이상은 한 두 시간 밖에 못 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피곤함이 싹 빠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진짜 우리 팬분들 에너지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활동하면서 저는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건강 항상 꼭 챙기고 이따가 들어가서도 좋은 것 또 맛있는 것들 군대 챙겨먹고 항상 제가 사랑하는 말이죠 끝까지 오늘 시작이니까 함께 건강하게 달려봅시다 최고! 최고!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I love you!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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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! 우리! 맞아요! 이제 마무리로 해볼까요? 만약에 뮤직비디오 때 혹시 혹시 운만리팀가 회로 많이 받으시라고 맞아요! 맞아요! 회로 많이 받으라고 맞아요! 그래서 슬라디니 펜사가 없어요 그렇죠! 어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미진 마이클! 뽕! 제가 보기! 안녕! 진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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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직캠 진짜 여필이라 보세요! 맞아요! 진겸이! 잘 먹어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주 기대하라고요? 다음 주에 뭐 해요? 다음 주에 뭐 해요? 다음 주에 기대하래요! 기대합시다! 기대할게요! 안녕! 진사 안녕! 진사 시간까지 고마워요! 조심히 가고! 안녕! 조심히 가고! 도끼가 좋아 도끼! 지원아 도끼가 좋아! 와 지원이가 좋아! 어! 안녕! 안녕! 쟤쟤쟤! avoid